안녕하십니까 꼴더칸 편집장 알티비입니다. 방금 전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이 웨스트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5승 4패, 실시간 순위는 지금 6위까지 떨어진 토트넘이구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졸전이었고 대부분의 선수들에게서 에너지가 좀 느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주중에 네덜란드 비테세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를 떠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100%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이날 웨스트엠 전 경기에 데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경기 모두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로테이션 전략, 그런 전략 자체는 좋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잘 먹혔다라고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구요. 결국 이런 극단적인 전략, 로테이션 같은 거는 결과로서 증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연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한 전략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누누 감독이 이날 웨스트엠 전에서도 조금 약간의 판단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상대의 전술 변화에 좀 늦은 대응 그게 이제 또 선수 교체로 뭐 귀결이 되잖아요. 뭐 이제 후반 27분에 안토니오 선수가 선책골을 넣은 후에 웨스트엠은 극단적인 지금 두 줄 수비를 가동하면서 지키기 싸움에 돌입을 했는데 누누 감독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전술 대응과 선수 교체 없이 그 경기 흐름을 쭉 유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첫 번째 선수 교체가 첫 그 선제골 실점 후 12분이 지난 후반 39분 브라이언 힐과 이제 로셀소 선수가 들어간 것이고 뭐 사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레길러 선수보다 좀 더 공격적인 힐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물론 뒤에 이제 올리버스킵이 왼쪽 수비를 좀 가담을 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양질의 크로스를 올리겠다. 이런 의도 자체는 괜찮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소득이 좀 없었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베르바인을 들여보냈지만 이것마저도 너무 늦게 투입이 된 나머지 보여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누누 감독의 선수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게 지난 6회 실과의 경기에서도 단 한 명의 선수 교체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좀 재밌는 건 정작 누누 감독 본인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선수 교체 타이밍이 늦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네요. 선수들이 잘 뛰어주고 있었고 우리는 필요할 때 제때 선수 교체를 진행했다. 좀 현지에서도 좀 이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의구심을 갖고 질문이 들어간 모양인데 정작 본인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은 실점 장면 외에는 좋은 경기를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 지역 내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 그런 박스안에서의 창의성 부족에 대해서는 웨스트엠의 많은 수비 선수들이 박스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공간이 없었다. 볼을 빠르게 돌려서 넓은 지역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모든 선수가 수비를 할 때는 항상 경기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건 뭐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뭐 11명 전부가 상대가 이제 내려와서 수비를 하면은 공간도 안 날 테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 숫자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빠른 선수들 그리고 또 뭐 예 뭐 좀 횡으로 좌우로 크게 흔든다든가 이런 이제 전략들을 통해서 좀 더 상대의 그 밀집수를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날 사실 토트넘이 후반전 45분간 단 한 번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했어요. 이 기록은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 아스날전 이후로 처음 또 이런 경기를 펼쳤고요. 이제 지난 시즌 개막 이후 그러니까 2021 시즌 개막 이후로 봤을 때는 토트넘으로서 세 번째 기록으로 프리미어리그 현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후반전 45분 동안 슈팅을 한 개도 못 가져간 게 이제 오늘까지 이날 경기까지 세 번째 경기였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기록이라고 하네요. 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도 어김없이 선발 출전을 했고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뭐 경기 내내 이제 종행무진 뛰어다녔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네요. 네 그리고 공격지역에서 손흥민에게 이제 투입되는 패스 자체가 워낙에 많지 않았고 또 웹스템이 워낙에 빡빡한 수비를 펼친 덕에 이제 전방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현지 평점을 보면 이제 풋볼런던은 4점을 주었고요. 스카이스포츠는 6점을 준 거를 볼 수 있네요. 네 이제 토트넘은 이제 주중에 그 컵대회 번리와의 컵대회 원전 경기를 치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또 반전을 시켜서 그 경기에 대비를 할지 토트넘의 향후 또 그런 경기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축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кой 만나요. 안녕하십니까